1. 탈석탄법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 중단 길터야 2022년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허가를 취소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을 올린 이지연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2022년 9월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에서 단비 뉴스와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여론은 기후변화 대응, 탈석탄에 대해 전반적인 동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국회가 지금 눈을 감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 동의청원을 통해서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후와 시민건강권보호라는 공익을 우선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탈석탄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 국민청원은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제정 절차로 넘어가 석탄발전 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금지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됐습니다. 5만 명이 국민청원했지만 결국 폐기된 법안 2008년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이 활동가는 2017년 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에게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2016년에는 충남 당진 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단식 농성에도 참여했습니다. 현재 동해안 일대에는 포스코 계열사인 삼척블루파워가 삼척블루파워 1, 2호기를 짓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2025년 12월까지 중공될 예정입니다. 이들 발전소의 경제적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삼척에서 두 기의 석탄발전소가 모두 완공되면 1년에 온실가스 약 1,400만 톤을 배출합니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그린유딜 계획에 따르면 7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감축하겠다고 한 온실가스량이 1,229만 톤입니다. 5년 동안 73조 원을 들여서 감축하는 온실가스보다 삼척발전소에서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더 많은 셈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은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등 48개 나라는 2017년 탈석탄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 동맹에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나라는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하기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론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지지 국내 여론은 탈석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2021년 한국갤럽의 의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명 가운데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가 지금이라도 건설 중단되어야 한다에 동의한 사람이 79.5%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향의 89.4%가 동의했습니다. 이지현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탈석탄은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사회적 여론입니다. 그러나 정작 탈석탄 정책은 국민 인식과 계리가 큽니다. 이 활동가는 정치권에서도 석탄발전소 건설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치권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활동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자와 정부, 국회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이미 승인된 사업이라 예정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적은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은 석탄과 원전을 에너지 전환 대상으로 포함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 피해를 구제하고 관련 산업의 구조 개편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신규 발전소 건설 사업을 심사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2022년 5월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참고 진술인으로 참석했던 이지연 활동가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고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지금 사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관심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신규 석탄발전소는 이제 가동 예상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이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탈석탄법이라며 기업들도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 등 출구가 마련된다면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기업 입장에도 골칫거립니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설계 수면까지 가동되지 못하고 중간에 폐쇄되거나 가동률이 낮아져 좌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좌초자산이란 환경 변화로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자산을 말합니다. 화석연료 미련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이 활동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포함해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19년에 석탄발전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탈석탄을 규정한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2030년까지 신규 발전소를 포함해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대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9년에 기업, 노조,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6개월여 숙이 끝에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듬해 독일의회에서 석탄발전 감축과 폐쇄에 관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는 피해지역 주민과 노동자, 기업 등의 약 400억 유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1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합의로 탈석탄을 2030년까지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폐쇄대상 석탄발전소에는 2020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다텔름피아 발전소도 포함됐습니다. 독일의 전력 생산량 중 석탄과 갈탄 비중은 2000년 51%에서 2020년 23%로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은 같은 기간 7%에서 44%로 늘었습니다. 이지현 활동가는 한국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펼 때 재생에너지는 한 번도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며 재생에너지는 보조에너지원으로만 항상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지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 전환의 기본 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프로젝트 개발과 공사기간이 짧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운영 과정에서 원전이나 화력발전과 달리 연료비가 들지 않아 장기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데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활동가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산업계 살리기에만 올인하겠다는 식의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원전은 하나 지으려고 해도 10년 이상 걸리고 사고 위험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가 크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7,80년대에 정부가 나서서 사유재산을 제한해가며 발전소 부지를 만들고 전력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부가 재정을 풀어 재생에너지에 투자함으로써 단가도 떨어뜨리고 관련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취재의 유지인, 녹음의 김민성, 김연재, 편집의 곽재화였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